광수 그런데 그런 장면들 때문에 한 커트만 한 건 맞아요 그런 장면들 때문에 내 친구들이 물어요 뭐라고요? 광수 진짜 바보냐고 광수 진짜 바보냐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친구들이 그런 얘기 내 주변에서 물어봐도 나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니 그게 전혀 뭐야 바보 아니라고 해야지 바보 아니라고 해야지 내가 아니라고 하면 친해서 괜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저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니 누가 그렇게 생각해 저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여기서 진짜 물어봅시다 광수가 바보입니까? 아니면 광수가 바보입니까? 아니면 제가 광수를 아끼는 입장 사랑하는 동생의 입장에서 제가 정확하게 진짜로 광수는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말할 수는 없는데 광수야 형의 더 아니 뭘 그렇게 당황해 이게 더 이상이야 아니 이게 더 이상이야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인정한다 예 자 그리고 날씨 날씨